누구예요? 저요? 어? 아이고 내 맵 붙여볼게요, 붙여볼게요 멀리 가기 전에 붙여야 돼 한꺼번에 다섯 개를 다 떼가지고 전국이한테 가야 돼 울렁이 다 안 갔나? 우리 다 왔다 바보 이렇게 많았는데? 이렇게 많은데? 이렇게 많은데? 이렇게 많은데? 이거 안 보고 왔다고? 이렇게 많은데? 다섯 개를 찾았네? 자, 전국한테 붙이러 갑니다 붙이러 가요 이것도 한 번만 붙이면 1등 뭐냐, 내가 제일 많이 갖고 있거든 자, 올라갑니다 남준씨 미안하다 뭐야? 다 떨어졌잖아 정국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, 진짜 너무하네 몇 개 주워가요? 다 떨어졌잖아 4개만 주워갑니다 정국 씨 고마워요 4개를 줍자 남준형이 나구나 남준형은 피하면 되잖아, 이제 진짜 붙은지도 몰라요 저 죽느라 등에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자, 이제 다시 일단 남준형이 나고 남준형이 나구 호병 있어, 호병 호병을 찾아야 돼 아, 어디 있어? 아, 힘들어 아, 힘들어 내가 이런 게임을 잘 못 한단 말이지? 저 누구야? 아 정국이! 고생이 많네 정국이! 아 씨, 문태희로 붙였네? 본모 형이 똑똑하네? 죽었어 씨 저면석 거 본다 지도 뭐 다 필요 없어 내가 봤을 때 1등은 이미 정해진 거 같은데 그 정국이 붙인 사람 누구예요? 정국이 등에 15개 붙이고 있던데 뭐야? 이거 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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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되게 어떻게 진짜 많이 찾았네? 뭐야? 죽기 무슨 일이야 너 나야? 아니 나 감독입니다 아 너 나야? 나, 나, 나 난, 난 남준이야 얘네들 바라봐 아니야, 아니야, 형 아니야 누구 다 걸어? 다 걸어? 형, 형, 아니 감독님 표현, 소통, 표류, 희비 감독님 지금 시간이 없어요 감독님 지금 감독님 지금 무슨 일이야? 자, 희비, 희비 너 나야? 나야? 너 나구나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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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떤 색깔의 스티콘스도 상대방이 들키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 들키면 어떻게 돼요? 들키면서요? 들키면서요? 매우 신경이 있어 아이씨 제형 제형이 이렇게 알았어 넌, 넌 이제 들켰다 넌 못 짱 붙인 거야 제형 봐줄게 여장이야 큰일했어? 하나, 둘, 셋 큰일 났는데 이거 옹족, 옹족했는데? 제형 네? 아, 받아야죠 여기 아이씨 제형 제형 제형, 이게 무슨 일이야? 제형, 우리가 여기 몰려있는 거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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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 누구 온다 씨 진이다, 진 아, 왠지 난 거 같은데? 너무 저돌게 물어봅니다 아, 제형 어, 제형 제형, 제형 잘 되고 있어? 제형, 제형 잘 되고 있어? 형, 무슨 일이에요? 여기 지금 다 사회 좋게 모였어요 잘 되고 있어? 종국이 잘 되고 있어? 아, 종국이 종국이 잘 되고 있어? 아, 제형 잘 되고 있어? 아, 제형 잘 되고 있어? 아, 제형 잘 되고 있어? 야, 얘 다 떨어져 있어, 봐봐 어쩔 수가 없어, 이거 다 떨어져 있어 어 아, 제형 많이 실망스러워 아, 제형 많이 실망스러워 아, 제형 잘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, 나 아, 형 뭐 왜 붙여요? 뭔 소리야? 이거 어쩌면 나 아니야? 아, 뭐야, 너 형 나야? 어, 진 아, 근데 이 방, 이 방은 진짜 아니다 진 나야? 아, 잠깐만 야, 근데 이거는 이래야 돼 자, 감독님 졸렛이야 자, 이제 가. 야, 일단 가자. 등에 몇 개를 붙힌 거야? 아 힘들어 엘리베이터가 있었구나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뭐 알았어 강아지 괜찮으세요? 남신이 형 집 쫓아오는 거 봐 재미있는데? 져줄까? 아 네 렘이터 쫓아오는 거 겁나 웃겨 저녁도 덮쳐야 할 텐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텐데 테스트 테스트 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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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빠네 저거 너무 힘들다 아 힘들어 형 일단 한번 시켜줘라 원해요? 원해? 형 이리 와봐요 내가 너 어떻게 잡냐 달리기로 미친다?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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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너 누군데? 너 누군데? 50만원에 상당 상품을 반팅하시죠 아 오케이 알았어 반팅하지 이리 와봐요 오케이 알았어 이거는 합동 공격하자 아니 형이 가져야 돼 알았어 내가 다 가져갈게 형이 다 가져가고 반등이 약속하지 오케이 오케이 넌 숨어있어야겠구나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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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형 근처에 누구지? 나 재욱인 거 같아 재욱 화낼 수 있냐? 맞는 거 같아 그치 좋아 내가 형 근처에 있을 테니까 저 교활하세요 마침 안쪽합니다 그럼 먼저 가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